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매출액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빠르면 올해 안에 화웨이 매출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7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스마트폰 매출 점유율 격차는 전년 13.1%포인트에서 6.9%포인트로 한자릿수까지 좁혀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스마트폰 매출액은 731억 2,400만 달러로 매출 시장 점유율은 18.9%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매출액은 772억 6,200만 달러로 시장 점유율 20.8%였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스마트폰 매출이 464억 6,800만 달러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12%로 전년 7.7%에서 두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전년 매출액은 286억 5,500만 달러입니다. 1위는 애플입니다. 아이폰 신장 모델이 흥행부진에도 불구하고 고가 전략에 힘입어 매출액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매출은 1,566억 3,400만 달러며 점유율은 40.4%입니다. 전년 매출액은 1,480억 3,600만 달러로 점유율 39.8%입니다. 지난해 아이폰 평균 판매 단가는 786달러로 경쟁사 대비 3배가량 높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스마트폰 ASP는 251달러입니다. 화웨이는 이보다 낮은 226달러입니다. 평균 판매 단가의 현격한 차이는 3사의 영업이익 차이를 크게 벌려놨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영업이익 점유율은 애플이 78%로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이어 삼성전자 14%, 화웨이 4% 순위입니다. 이 밖의 매출액 4,5위는 중국의 오포와 비보가 차지했습니다. 오포의 점유율은 전년 6.2%에서 지난해 6.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비보도 점유율은 4.3%에서 5.4%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When the